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이비TV 황주명의 베스트탑 황주명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토요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게 되는데 이번 주를 잘 점검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있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와 함께 다음 주 전략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 사실 마지막 주 마지막 날이죠 금요일 날 오늘 새벽까지 미국 중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주 좀 기분 좋은 출발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편식하는 장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은 소외주들은 너무나도 안 가고 또 주도주들은 너무나도 잘 가는 그런 형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장을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내 종목이 선택과 집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여러분들 좀 많이 고심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오늘 함께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3772에 0263번 문자 샵 3772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보내주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비중 이 3요소를 꼭 포함해서 보내주셔야 된다는 부분 꼭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혼란스러우고 혼동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시장 분위기와 흐름들 같이 좀 소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들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요 휴대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부분 QR코드를 찍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혹은 샵 3772로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더 많은 정보 얻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 혜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이 시장을 접근할지 또 이 시장에 대해서 많은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는 또 샵 3772로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는 교재 두 건 함께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좀 우려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매도가 이제 시작이 5월 3일 날 됐죠 5월 3일 날 됐는데 이 공매도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지금은 기관이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관이 해주고 있다는 증거로 연기금이 연일 매도했던 그 수급이 지금은 순매수 쪽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5월 7일 362억 금요일자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연기금 매도가 좀 다소 완화가 되다 보니 기관적 수급이 외국인 수급을 압도하면서 3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 완화장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작이 그렇다 하더라도 쉽게 녹록치만은 않다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좀 인지하고 접근하신 전략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콜옵션을 보게 되면 다시 순매수 포지션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콜옵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계약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하방에 대해서 다시 좀 상방으로 포지션을 바꾸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연속됨에 따라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대한민국의 근데 삼성전자가 아직도 외국인에게는 좀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외국인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좀 약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 주목할 만한 수급 중에 하나는 연기금 쪽도 매도를 하고 있다 그 전체적인 전략을 들이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은 매도 하방 포지션은 닫혀가지만 또 상방 포지션을 잡을 때는 개별 종목 혹은 편향적 종목이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업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황을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두드림 노크가 나왔죠 3205.11까지 갔는데 3109.78에서 3202.94까지도 상승을 좀 보였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3266점 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지금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고 있다 이 부분이 시장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트레거를 약세 흐름으로 좀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노크만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특징줄 좀 보시게 되면 노루페인트 우라든지 우선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방향은 여러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우선주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콜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장도 상방을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모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북한 우선주도 움직였고 동양 우선주도 움직였으니까요 과일장치까지 걸렸죠 이 부분을 봤을 때 우선주에 대한 부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중에 특수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일재강 그 다음에 남광토건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예전에 주도했던 섹터가 아니라 새로운 섹터에 대한 니즈를 맞춰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움직였던 게 시장이 올라갈 때 덜 오르는 종목 찾기 게임이 되게 되면서 라이온캠텍이라든지 고려아연 그리고 호소성화학 같은 종목들이 또 뒤녀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지금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다? 굉장히 좀 다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시장이 안 간다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안 가지는 않은데 이제는 상방이 좀 닫힌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종목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개별주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3200을 돌파하기에는 좀 다소 힘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과 집중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또 내 종목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관련해서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요 023772-0263번 문자는 샵3772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더 궁금하신 부분들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요 또 하단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자축 QR코드를 찍어서 참여가 가능하고요 문자 샵3772 황주명 입력 후 전송 가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전화와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교재 두 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23772-0263번과 문자 샵3772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부여하고 있으신 종목명 배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현대 엘리베이고요 현대 엘리베이 네 가격은 4만 7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20% 정도 되거든요 네 4만 7천 원에 비중 20% 현대 엘리베이 들어가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또 엘리베이터는 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아파트가 지어지면 네 네 네 네 근데 또 다른 건설 관련된 주식들은 다 오르는데 얘는 아직 지금 덜 오른 것 같아서 들어가 봤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가장 기본은 실적이 좋아지고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보다 보면 저도 이제 다양한 엘리베이터 메이커들이 있잖아요 상표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현대 엘리베이 상표를 탄 엘리베이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치 않으세요? 네 좀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쵸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제 건물을 평가할 때 무슨 엘리베이터가 들어갔냐도 많이 보잖아요 사실 아 네 안 좋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막 덜컹거림도 심하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굉장히 포인트는 잘 잡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월복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터는 타종목에 비해서 정말 안 간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 이제 무상증자라면서 주식수가 늘어났기도 했지만 작년도에 이제 최악의 상황일 때가 2만 4천 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두 배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종목들이 한 세 배 정도 상승하는 것에 비해 이 종목이 좀 다소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네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한 6만 원 부근까지는 상승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만 원 부근에서는 왜 힘드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월복인데 18년도, 19년도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그 자리에 뭉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되면 또 이제 본전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눌려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6만 원이 되면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만 원 좀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4만 5천 원 제시 드리겠는데 요즘에 건설주 잘 가잖아요, 퍼스 코로나라고 해서 네 관련된 모멘텀과 함께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4만 5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공매도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네 한 이틀 전가부터 외국인이 오히려 더 많이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공매도권에 대해서 좀 안정적이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공매도를 하려면 결국은 하락을 했을 때 하락이 30% 이상 날 수 있을 때 공매도를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공매도로 포지션을 딱 잡게 되면 이 종목이 30% 이상 하락할 수 있어 왜냐하면 공매도를 하는 사람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웃픈 일이라고 하죠? 웃으면서 슬픈 일이라고 하는데 5만 원에부터 그럼 1만 5천 원을 만약에 내린다고 했을 경우에 3만 5천 원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네 그렇게까지 내려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코스피 200이지만 공매도랑은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6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30%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공매도할 만한 가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공매도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종목이 30%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서 30% 가능성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 들어갈 때는 대부분 30% 폭이 빠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10에서 15% 수익을 보려고 들어가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투자 팁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그럼 여기까지만 같이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5월 21일 날 한미정상회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현대 엘리베이가 남북주하고도 좀 연관이 있게 올라가더라고요, 보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조금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또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남북경협주로 현대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현대 엘리베이라는 부분보다는 네, 어쨌든 간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남북경협주로서는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해드리고요 또 다음 시청자분들 또 다양하게 함께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HDC 현대산업개발 3만 600원에 20%입니다 아,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 3만, 죄송한데 얼마라고요? 3만 600원이요 3만 600원에 비중 20% 자, HDC 현대산업개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연초에 금년에 건설도 괜찮다고 그러고 또 실적도 좀 나아진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통 그 이후부터 통 올라가지 않네요 근데 생각보다 안 가니까 좀 답답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것도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현대그룹주, 요즘에 현대그룹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현대산업개발에서 HDC랑 HDC 현대산업개발로 분할이 된 겁니다 근데 이 HDC 산업개발이 본격적으로 종합건설로서 두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대 재무제표야 워낙 좀 좋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부채비율은 건설사 특성상 좀 많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5천억 이상, 5천억 이상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저평가되어 있죠, 그렇죠?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저평가 때문에 많이 들어가게 되시는데 예, 예 제가 볼 때는 1만 2천 원, 3만 6천 원, 4만 원 3만 6천 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네, 3만 6천 원까지는 무난한데 3만 6천 원이 되면 좀 저항이 많이 보여요, 종목 자체가 예, 예 그래서 3만 6천 원에는 좀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손전라인은 2만 5천 7백 원 매도 사인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뭐 지금 하락할 가능성도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5월 7일자, 금요일자죠? 금요일자에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3만 6천 원 목표가, 3만 6천 원부터는 근데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공매도 리스크 있습니다 3만 6천 원 목표가, 그 다음에 2만 5천 원 손절가 이렇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투자 되십시오 네, 지금 종목들 중에서 이제 바닥주 체크하는 종목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또 많이 스마트해지셨다 종목적인 전략도 잘 대응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보여지고요 네, 또 다음 시청자 한번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마트고요 이마트 네 17만 6천 원 17만 6천 원 25%요 25% 시청자님, 이마트 자주 가시나요? 네, 가끔 갑니다 네, 요즘에 이제 오늘이죠 오늘 저도 여기 지금 방송하러 오는데 차가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현재 코로나가 완화된 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보복심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코로나가 찬물성이 터져나가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또 많은 차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마트가 이렇게 많이 빠진 기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이 우려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도에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오히려 2019년도보다 800억이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터넷 이마트 요즘에는 집에서도 이렇게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도 주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마트가 트레이더스처럼 대형화해서 아예 이제 좀 사업적으로 좀 크게 만들어진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정말 안 갔어요 정말 안 갔는데 이마트가 종목이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크게 가기에는 좀 다소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적정 가치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19만 원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9만 원까지는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14만 9천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크게 물을 수 없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덜 오는 쪽에 속하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 수급적으로도 지금 기관이 매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경기방어주적인 성격이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한 19만 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9만 원 그 다음에 손절까지 14만 9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에 무례성은 없나요? 그 공매도를 아까 똑같은 팁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목이 지금 자리에서 30% 빠질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16만 원에서 30% 빠지면 5만 원이 빠지면 11만 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종목이 11만 원에 빠질 수 있는 값어치가 아직은 없다라고 봅니다 공매도는요 굉장히 높은 종목이나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는 그렇게 크게 공매도 영향을 받기에는 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빠져서 그래서 공매때문에 빠진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아마 이제 또 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빠진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예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SK증권이고요 아 SK증권이요 예 15%요 15% 매수과는 어떻게 되십니까? 1118원입니다 1118원 1118원 아 1118원 네 SK증권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래됐는데요 네네네 그냥 지인이 SK증권 해보라고 또 권유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렇죠 이제 요즘에 이제 증권주 중에서는 좀 작은 케이스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SK증권 사실은 여러가지 지금 이슈나 루머들이 참 많은 종목이죠 예전에 이제 SK그룹주들이 상장할 때 상장 이슈로도 좀 상승하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금융지주 쪽에서 우리 쪽에서 이제 증권사 인수설 때문에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영업이익이 한 123억 정도 낮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도에 한 200억 정도 낮고요 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SK증권 같은 경우가 그렇다 해서 뭐 싸다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씩 총이 절대 작지는 않습니다 자 주가는 1010원이지만 주식수가 4억 7200만 주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4800억 정도 됩니다 500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50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자 최근에 이제 4월 7일 날 대규모 대량 거래가 나왔습니다 4월 7일 날 대규모 대량 거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SK그룹주들이 상장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주가는 좀 선반영 돼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은 굉장히 예탁자산도 많고 시장에서는 증권주들이 줍기에는 조금 더 시세는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1120원이면 주가 위치가 좀 많이 높습니다 1120원의 주가 위치가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전 매도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1120원의 본전 매도 전략을 좀 잡아드리고요 오히려 손절 라인은 955원으로 드리는데 오히려 1120원의 본전 라인 손절 매도하고요 1118원니까 20원에 나중에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800원에 잡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SK증권은 성장하고 있고 다시 턴유라운드 하려고 하는 기업이니까 높은 자리 위치보다는 시간이 기다리면 또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서 이거는 좀 저가 매수세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좋다 이렇게 좀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전략적인 부분을 좀 분류해서 말씀드린다는 부분 참고하셔서 접근하시면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발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고바이오랩인데요 48,300원에 20% 있어요 너무 고점에서 가지고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48,300원에 비중 20%가 좀 고점이신 것도 좀 아쉬워서 또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고바이오랩 참 종목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신성장 기업인 건 아시죠 신성장 기업이고 영업이익이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는 기업입니다 신성장 기업이라는 게 앞으로 이제 기대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클 수 있는데 그런데 얘네 이쪽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충분히 많은 것들을 내고는 있고 이번에 광동제약이랑 또 공기식 제품 이야기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미생물 대사질환 관련된 부분들도 이슈가 있습니다 가치평가가 참 쉽지 않은데 매출액이 지금 너무 작게 나와요 작년도에 46억 나왔거든요 작년도에 46억 나왔으면 100 잡으면 4,600억이거든요 매출액 곱하기 100이면 거의 맥시멈 제가 쳐들이는데 시총이 5,800억이면 지금도 저는 이렇게 낮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주가 자체가 물론 이 회사 자체가 기대가치는 충분히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대가치만으로 주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감안했을 때 주가는 지금 차트상으로는 참 예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21선 올려놓고 62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골든크로스 지금 만들어진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한 번은 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과감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4만 4,500원 4만 4,500원이요 4만 4,500원에 전 전략매도 의견 제시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손전라인은 3만 3,500원 제시드리겠는데 절대로 저평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4만 4,500원 목표가 손전략가 3만 3,500원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종목 상담드리다 보면 또 좋은 얘기만 안 드리는 부분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그래도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항상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참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다음 시청자분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용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현대모비스고요 네 29만 212원 29만 212원 네 그 다음에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한 20%요 비중 20% 현대모비스를 매수를 하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그때 한참 이슈가 현대차 이슈가 있을 때 같이 오른다고 해서 근데 제가 이거 추가 매수 한 거거든요 원래 30만 4천원이었는데 아 현대모비스가 이제 매수를 해서 현대그룹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함께 매수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현대모비스 혹시 그 집에 차가 현대차십니까? 아니요 아니세요? 네 그쵸? 근데 현대차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차를 갖고 있잖아요 그쵸? 네네 근데 현대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라이프 사이클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이클 자체가 바뀌는데 2040년까지 자동차가 다 바뀔 겁니다 뭘로 바뀌냐? 전기차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다 바꾼다는 건 현대차 입장에서는 매출이 증가되는 거겠죠 단기적으로 한번 내연기관 쪽이 줄다 보니까 손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이클 자체가 자동차는 슈퍼사이클입니다 제가 저는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한민국이 이제 지금 IT보다 더 슈퍼사이클은 자동차 사이클이에요 왜냐하면 다 바꿔야 되니까 예전에 제가 스마트폰 바꿀 때 에이 스마트폰 바뀌겠어 했는데 지금 피처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들고 다니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그쵸? 똑같을 거예요 이제 전기차가 2030년부터는 유럽은 다 바뀌기 시작해요 25년 30년부터 유럽은 다 바뀌고 40년 대한민국 바뀌고 그러면 40년 기준으로 전체적인 자동차가 49% 정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현대모비스도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주가적인 측면에서 저는 다시 간다고 봅니다 물론 코스피 200이다 보니까 좀 불안할 수 있어요 공매도 맞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매도를 막기에는 주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35만 원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35만 원까지는 무난한다고 보고 있고요 손전라인은 25만 원 제시드리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 있겠지만 현대모비스는 오히려 저는 현대차, 기아차보다 마음 편한 종목은 현대모비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5만 원 매도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상담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사이클 중에 슈퍼사이클은요 들고 가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또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보호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값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원익 IPS 원익 IPS 네, 5만 200원에 30%입니다 5만 200원에 30% 자, 원익 IPS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원익 IPS 한 3지 2, 한 1위 정도 되는데 요 근래에 보면 주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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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오고 하는데 주가는 계속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뭐 그 뭐라고 하는 공비도에 영향을 받는 코스파 200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민도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주가 전망도 그렇게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원익 IPS는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정말 좋은 기업인데 지금 작년도에 영업이 한 1,400억 정도 났고요 올해 여기서 이제 한 20, 30% 증가된다면 한 1,600, 700억까지도 가능한 기업이라 봅니다 그런데 시총이 현재 2조 5천억 정도인데 1,500억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제 한 20배 정도 왔으면 적정 가치 구간 그러니까 지금 원익 IPS는 지금이 적정 가치 구간이고요 지금 공매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코스닥 150이기 때문에 공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조금은 하방이 열릴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월요일날 아마 좀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떠서 시작하면 비중은 20%는 축소해서 10%만 들고 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원익 IPS는 삼성전자 1차 밴더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4만 원까지 좀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한 70% 정도 매도 나중에 다시 4만 원 언저리에서 추가 매수 이렇게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급하게 갈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시고 좀 내려왔을 때 사시면 4만 원 사시면 5만 원만 가도 25%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때 접근하신 전략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20% 물량은 정리 그리고 나중에 다시 4만 원의 재접근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심을 잘 못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내는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넷마블이고요 넷마블 네, 13만 원에 구입했고요 네 네 30%입니다, 비중은 아, 13만 원에 비중 30% 넷마블 들고 계시고요 넷마블을 들고 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이제 신약도 나오고 네, 네 또 기타도 자장이 많기 때문에 현금 흐름도 좋고 그래서 넷마블을 좀 받습니다 네, 사실 이제는 사이클 자체가 전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제조업 기반으로 해서에 대한 어떤 가치평가 즉 택트, 컨택트 만나서 만들거나 만나서 제조하는 것들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언택트, 만나지 않고 일대 다중접속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두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대 다중접속의 대표적인 종목은 게임주와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주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는 자산가치도 굉장히 높고요 말씀하신 현금 흐름표도 굉장히 좋은 케이스에 포함이 됩니다 현재 주가가 13만 500원인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다시 한번 터널아운드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6만 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종목 또한 코스피 200종목이다 보니까 조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16만 원까지는 무난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라인은 11만 6천 원 제시해 드리는데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한 20% 정도 이상 상승 흐름은 있다 목표가 16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상담 드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 좀 문의해 주시고 계시네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또 정확한 어떤 인포가 돼서 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이 보여주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영림원 소프트랩, 1만 4천 원에 30%입니다 네, 1만 4천 원에 30% 영림원 소프트랩이요 네 영림원 소프트랩, 특별한 접근 이유가 있으십니까? 전사적 ERP 클라우드가 네, 네, 네 올해 2021년부터는 성장세가 필수적으로 갈 것 같아서 이걸 면수로 하셨는데 영 움직임이 너무 없네요 네, 이거는 이제 미래가치에 대한 값어치를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종목이죠 사실은 그래서 미래가치 대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그 경영관리 시스템, MIS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제 전사 시스템, 전사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리소스, 자원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점 더 체계화되어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화된 종목들이 결국 상장을 하게 됐고 이 부분은 이제 굴뚝 없는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처럼 주먹공구식으로 이제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의미해지고요 경쟁체계에서 저는 ERP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종목들이 더준비지원처럼 회계 시스템처럼 어떤 정형화되고 특화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영리만 스포트랩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얼마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느냐라는 것은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총 한 1500억 정도의 가치는 저는 있다라고는 봅니다 1500억의 가치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50% 정도 한 6000원 정도 잡으면 19000원 그래서 이제 19000원 자리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맥시멈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와 저항 논리에 따라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종목은 15000원에서 6000원 자이에 매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래가치에 대한 부분 특히 쉽게 얘기하면 굴뚝 없는 사업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로든지 한 번은 반등이 나올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5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155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투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600원이 투심이 무너지는 자리인데 조금 길게 가져가신다고 했을 경우에 15500원은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부여하신 종목목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인터플렉스고요 네 30% 정도 됩니다 네 인터플렉스고 그다음에 비중 30% 매수당가는 어떻게 되세요? 13200원 13200원 자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 어떤 이유로 접근하시게 됐나요? 아 이걸 제가 작년에도 했었고 재미를 조심히 보거든요. 이번에도 이 정도면 가격이 괜찮아서 갈 것 같다 했더니 좀 빠졌네요. 전망하고 갈 건가. 진단을 받고 싶었잖아요. 인텔플렉스 같은 경우는 FPCB 업체죠. 내년도에 실적 터널 라운드 한다 해서 올해 실적 터널 라운드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쌍바닥, 다중바닥을 만들어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보기 때문에 인텔플러스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매물이 있어요. 종목 자체가. 그래서 15,000원만 가면 그렇게 힘들게 해요. 종목 자체가. 다시 15,000원 밑으로 당겨놓고 당기면 또 급락을 한 번 시켜요. 종목 잘 보시면 습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15,000원만 가면 딱딱 땡겨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목표가는 15,000원 잡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17,000원, 8,000원 정도 보고서 사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영업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목표가는 15,0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제시드리겠는데 만약에 14,000원 이상이 넘어오면 다시 한 번 연락 주시면 그때 수급 보면서 대응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말씀 감사합니다. 최대한 많은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또 많이 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에너지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오늘 다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핸드폰 카메라 QR코드로 찍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3377이 황주명 입력하셔도 됩니다. 여기 하단에 보이시죠? 이 하단에 접근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종목을 함께 했는데요. 정말 빠르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볼 AS 종목과 그 다음에 함께할 종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온 캠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라이온 캠텍 제가 잘 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너무 느립니다 라고 들었던 종목이에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한 번 방향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불타오르죠. 이게 뭐냐면 가치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저는 이제는 11,000원까지 왔으니까 어느 정도 매도 사인도 드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SK이노베이션 말씀드렸죠. SK이노베이션 전기차는 슈퍼사이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전기차는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좋은 종목들을 매매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로직적으로 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봐야 될 종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작은 종목 두 개를 좀 제시드리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코퍼스 코리아입니다. 자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가 막판에 좀 올라왔네요. 제가 막판은 못 보고 왔는데 콘텐츠 관련된 종목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왜 매력이냐면 중년기업부에서 벤처기업부로도 좀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과 함께 한류 콘텐츠를 다양한 시장에 유통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 매수가는 2840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840원 목표가는 35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조회가는 275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종목 자체가 좋습니다. 굉장히 좀 꾸준한 특히 엔터주들 요즘에 SM이라든지 JIPO 외국인 기관 동범 매수 들어왔죠. 관련된 섹터를 좀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DR잼이라는 종목 좀 볼게요. DR잼 같은 경우 제가 조심스럽게 바닥에서 보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엑셀 시스템 만드는 업체입니다. 결국은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폐염증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엑셀 차량을 통해서 영상 진단 장비라든지 유럽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후지 필름이 이대주주라는 부분도 아마 시장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DR잼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15,200원부터는 매수 포인트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결국은 시장에서 많이 니즈가 필요한 종목들이 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장의 니즈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종목들 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또 많은 다양한 부분들을 함께 나눌 건데 또 제가 일요일 날 일요일 날 또 준비해놓은 게 있습니다.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강연에 준비를 했는데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자 1시는 이번 주 일요일이고요.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이대일리 맵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트렌드를 파악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잠시 후에 이런 종목들 어떻게 상담 드렸고 체크했는지 잠시 후 기법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사 드리겠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트릭스매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조지표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트릭스매법에 대해서 예전에 1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2로 한번 접근하는 방법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릭스매법 함께 가겠습니다. 트릭스라는 것이 이제 트릭스 익스폰니셔널 익스폰니셔널 발음이 안 나오네요. 익스폰니셔널 스무스 무빙 에버리지라고 해서 종가 기준으로 3번 지수 이동 평균한 값을 모멘텀으로 하여 매매 시점을 포착하는 지표입니다. 트릭스 13과 트릭스 26의 골든크로스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동 평균선 13일선과 26일선의 골든크로스는 보조지표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동 평균선으로 개념을 봤을 때는 5일선과 21선이고 보조지표에서는 일반적으로 13일과 26일 골든크로스를 많이 쓴다. 추세 이탈이 없을 시에는 지속적인 홀딩을 하고요. 특히 모멘텀 좋은 종목이 강력한 상승 시그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트릭스매법의 가장 핵심 사안입니다. 지금은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 평균선은 1번, MACD는 2번, 트릭스는 3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기민하지만 조금 더 굉장히 예민한 보조지표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트릭스의 수식을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세 차례 평화란 후 변화를 산출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금융공학 영역입니다. 금융공학 영역이니까 제가 좀 짧게 필요한 사항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A1은 이동 평균선을 한 거고요. 그 중에서 EMA2는 그거를 지수 이동 평균한 겁니다. 그럼 EMA3는 뭐예요? 그걸 다시 한 번, 한 번 더 지수 이동 평균한 겁니다. 즉, MACD가 EMA2와 관련되어 있고요. EMA3와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트릭스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트릭스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세 번 이동 평균선을 꼬은 선이다. 그거를 지수 이동 평균선의 값을 갖고 꼬은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잊어버리겠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굉장히 빠르고 기민하다. 이렇게 보실게요. 트릭스에 들어가기 전에 MLCD를 많이 쓰게 되는데 MLCD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번, MLCD 두 번, 트릭스 세 번. 가장 빠른 건 누구요? 트릭스. 가장 예민한 건 누구? 트릭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볼 때요. 트릭스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주가가 급락할 때를 돌아설 때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거든요. 사실 제가 작년도에 4월달, 3월달에 시작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걸로 보고 돌아섰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지나고 나서 제 핵심 기법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트릭스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완전히 트릭스가 한 방향으로 쉽게 얘기하면 데드크로스가 나왔잖아요. 트릭스 26이 트릭스 3 밑으로 쭉 돌아섰다가 이게 한 두 달 정도 지속되더라고요. 그럼 이게 돌아서는 순간이 바닥이 도는 순간이구나. 그런데 딱 트릭스가 옛날에 돌더라고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거의 바닥 찍은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 정도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가기 좀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또 길이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좀 길더라고요. 두 달 정도. 그럼 이제 방향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트릭스가 여기서 뚝 돌더라고요. 이 날. 제가 9만 원 깨지는 날 트릭스가 삼성전자가 빠진다는 얘기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물론 지금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이제 추세가 좀 이탈되겠구나 생각했던 게 작년도 1월 달에 1월 달에 이제 삼성전자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트릭스 때문에 그런 거다. 트릭스는 굉장히 예민하고 기민하지만 조금 더 판단을 할 때는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순간을 주게 됩니다. 한솔케미칼도 사실 제가 이제 이게 고점이 보시게 되면 트릭스가 돌아서면서 한솔케미칼도 3, 4월에 돌아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데드크로스가 여기서 한번 나왔는데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한번 추세가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트릭스가 다시 돌아서는 자리.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다시 순메스 포지션이 나왔고 지금 뭐 아직까지 크게 트릭스가 추세 방향으로 움직인 적이 없으니까 아직은 우상향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트릭스는 어떻게 보면 나의 판단을 굉장히 좀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로직이 만들어집니다.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제가 코롱인더도 계속적으로 한 게 트릭스가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깊게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깊게 가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트릭스 자체는 큰 방향은 없고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3, 4월에 나왔죠. 코롱인더도 제가 타이오코드 관련해가지고 지금 자동차 자체가 슈퍼사이클이다 보니까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배당 자체가 천 원 정도 주니까 5만 원 밑에서 주식 사면 크게 손해 볼 일 없습니다. 이 종목은. 그런데 차이를 보게 되면 트릭스 자체가 돌아서고 나서 움직이는 상황이고 우상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결국은 시세 흐름에 대해서 트릭스 로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해성 DS도 마찬가지죠. 해성 DS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번 방향은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성 DS가 차량용 바도체 부족현상으로 수혜를 받게 되는데 트릭스가 꺾여서 내려오면서 한 번 돌아섰고 그다음에 큰 상승 없이 하다가 3개월 정도 상승 추진 않았으니까 여기 사실은 고점 시그널에 한 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타종목에 비해서 해성 DS 같은 경우는 하락률이 좀 깊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달 정도 트릭스가 내려오다 보니까 두 달 정도 트릭스가 골든크로스가 지금 다시 순메스 포지션을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해성 DS는 지금은 맵스 포지션 상승 포지션이고 이때는 반대 포지션이었고 지금은 다시 어떻게 돼요? 들어가도 크게 무리수 없는 종목이 된 거예요.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해서 시장 주도주로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로직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성 DS 제가 주가 빠지면서 오히려 지금 골든크로스 나오고 나서 크게 문제 없고 주가 갈 가능성 높습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했죠. 왜? 트릭스가 돌아섰으니까 트릭스가 기민한 게 추세가 빠르게 올라가서 추세를 받고 다시 돌아서서 이 추세를 돌려놨기 때문에 시장 제세에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주는 거죠.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트릭스가 맞으려면 세 번 꼬았기 때문에 이게 작은 종목보다는 펀더멘탈이 좋고 회사 좋은 기업들한테 잘 맞아요. 그러니까 작은 종목보다는 실적이 꾸준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종목들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입니다. 주식은요. 가상화폐와 다른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면 실적이 있다는 거죠.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SKC. SKC도 보시면 트릭스 깨지면서 무너졌잖아요. 트릭스 깨지면서 무너졌다가 지금 SKC는 우상향이죠. 근데 지금 왜냐하면 두 달 정도 하락 포지션 나오고 나서 빠르게 트릭스가 돌아서고 여기서 저점에서 리스크 만들어 놓고 다시 끌어당겼잖아요. 트릭스가 덜어설 수 있겠지만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 보시면 이기랑 그 다음에 트릭스 하방 나오고 트릭스 돌고 다시 트릭스 돌고 이 자리 어때요? 지금 상방으로 포지션 바뀌었잖아요. SKC 같은 경우도 크게 문제 없죠. 동박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만약에 이게 트릭스가 두 달 정도 올라가면 지금 이게 3개월 올라갔으니까 이 사이클도 지금 만약에 데드크로스라도 큰 시그널은 아니에요. 지금처럼 하방 시그널이 이렇게 깊게 나오는 거 깊게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냥 상승 시그널이 깊게 올라오고 다만 지금 여기서 공매가 있어가지고 공매가 있어서 상당히 좀 닫히는 그림인데 동박 사이클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꺾인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다시 이렇게 3개월 사이클이 나와야지만 이게 꺾여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KC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2호 테크닉스 2호 테크닉스도 마찬가지로 트릭스가 돌아설 때 시장이 깊게 빠져서 트릭스가 완전히 데드크로스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예요? 골든크로스니까 여기서 이제 데드크로스가 여기서 3개월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하방을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매도가 좀 빠르게 나왔어요. 물론 11만원에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12만원까지 수익이 안 난 거에 대해서는 아쉽죠. 근데 그걸 다 어떻게 맞춥니까? 자 그렇게 나오고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급락 나오고 여기서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자 골든크로스가 급락이 나온다면 골든크로스가 나왔으니까 다시 이거는 10만원 언더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나온 자리가 9에서 10만원이었으니까 다시 올라오고 자 지금 아직 큰 파동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게 파동이 작지 않으니까 2호 테크닉스도 지금은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자리들이 한 번씩 골드와 데드 특히 빠르게 추세가 변할 때 빠르게 추세가 땅 칠 때 땅 치고 나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핵심 사항이고 핵심 변동성에 대한 로직들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트랙스 매매법의 가장 핵심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원칙을 갖고 루틴을 갖고 만드는 거지 그 루틴이 무너졌을 때 접근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트랙스에 대한 기본적인 로직만 이해한다고 했을 경우에 매매는 굉장히 좀 쉽고 단순해질 수 있다는 부분도 항상 좀 이슈화되고 이야기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수젠텍이라는 종목 이것도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 트랙스가 이렇게 돌아설 때 지금 트랙스 돌아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방향 만들고 올라왔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서 트랙스 강의는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오늘 또 못다한 얘기는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 하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어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삽3772 황주명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더 궁금하시다면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강력한 수익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준을 갖고 매매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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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